가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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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려잡고 싶다 야숨2 언제나와 아유 갑자기 왜 뿡뿡 스... 키... 신심인가? 어우 마이갓... 와... 장난치세요? 저렇게 멀리 해놨네, 진짜로... 그 와중에 안맞은게 운이 좋았던건데 이거 다시하면 링크 맞고 이제 스킬 각이야 이거 미래가 보인다 이거 그 미래는 빗나간다 이런데 여기는 낚시? 오우 폭탄돈주려고 한건데요 만능빙크 트랙보어이 링크야 너 그렇게 약하신거 아닌데 왜지? 땡큐 그니까 다 좋은데 숙이는 모션이 없는게 좀 아쉽죠 아이약 아이약 시원하다 아니 오른쪽보라고 아아 나 진짜 방금 링크 바뀐거 진심인가? 방금 때 링크가 거북이로 바뀌었어요 지지각 지지각 아니 공중에 떨어지면서도 이게 대시가 되는게 참 아주 좋은 판정이야 지지각 아이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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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어 야이 아이약 아이약 쿠파먼 미러고 리려 그랬라고 그랬는데 아이약 이약 엑 예 아 무섭다 돌 떨어지는거 아니야 아하 요렇게 해서 피하는 거구나 얘네가 수고지는데 빨리 가면 되긴 하거든요 사실 바로 들어갔으면 더 좋았겠는데 바로 들어갈 걸 그랬어 어차피 워넙 상업인데 개꿀 아 나이스 아 진짜 싫다 트롤들 정말 싫다 시원하다 여기가 들어가진게 진심이야 저 쿵이 옆쿵이 지지각 저거 옆쿵이 아니겠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사실 근데 처음에 토관의 열쇠 때문에 좀 그렇게 하는데 줍니다 토관 안들어가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있을건데 아 원래부터 할생각이 없었는데 괜히 좀 가다가 뒤늦게 출발해가지고 완전 각이 안나왔지 아 오 아 어르조로 던졌는데 진심인가 너무 어이가 없고 진심 너무 어이가 없고 말이 안 되고 원 업 없다고? 믿을 수가 없는걸? 뭐야 이거 군바 유잡았으면 진심인가 어우 죽을 뻔했죠? 야 여기 있는게 안나와 점프를 해줘야지 이대로 게임을 끝낼 수는 없는데 파밍각 안돼 하하 헤헤 헐 이케 쩍 날 방해하지마바 해야될 거 아닙니까 기회가 없는데 해야될 거 아닙니까 기회가 없는데 깔끔 저거 마리오메이커 원시절에 다른 사람이 만든 맵인데 3초? 어떻게 3초만이 끝나? 으야 으야 으 으 으 으 으 으 순식간에 하나가 지나가죠? 아 근데 저게 그냥 오른쪽만 보고 뛰면은 거리가 안될거에요 저게 오른쪽으로 멀리 날아가게끔 컨트롤 살짝 해줘야 되가지고 아니 시야가 안잡혀 있는데 어떡함 어깨 순식간에 쫙쫙 지나간다 지금 연속 트롤 두개가 복수전에 있기 때문에 귀찮거든요 네 맞아요 저한테 물어보면 되는데 맞습니다 어이 깜짝이야 마리오 골프 온오프를 치면 되는건 까 이중현님 들어가시구요 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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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올때쯤 까비 올라올때쯤 오케 아휴 아 쵸비 위치가 기계 맥힌게 나오는데 어허이 으야 시원하게 파밍 좀 해주구요 아 벽 좀 파기 싫어 아니 레일은 두개면서 왜 땡씨 올라갔다간 못내려올거 아냐 예 예 su 아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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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뉴 한번 눌러줘야 돼 일단 뭐 생각을 해 볼게요 매물 만들면서 좀 더 획기적인 방법이 생각날 수도 있으니까 뭐 일단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파밍님 영상 한번 감사하구요 아니 으 어 이제 하는 방법은 정해져있다 보니까 으 으 으 거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장난치지 말고 아 점프가 될거라면 확실 못하겠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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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하나 어렵진 않아 아 아 파맹 각 아 아 아 아 아 아 타이밍이 맞길 바랍니다 이렇게 운좋으면 된다는 것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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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아까 오전에 먹었어요. 파란색깔 소라 껍데기가 있더라. 아 아 아 아 그 제가 하는 오전시간에는 안나오더라구요. 딱 그 가운데만 비어있어. 출몰시간이. 출연시간이. 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. 아 아니 뭔가 버그일 것 같아가지고. 방법을 모르면 못할 것 같은 느낌. 으 아니 잠깐만 다시 온오플쳐야된 이유가 있는데 아유 더 계속 되었어야겠네 신심 자꾸 두더지가 같이 뛰어 두더지가 아니지 쥐가 솔직히 자자맵은 안해요 뭐냐 이거 얘를 올리라는 거구나 온오프 쳐진 거 봤어요? 아 위로 올라가야 되는구나 쥐가 되게 안터진다 되게 안터진다 이거 저 대포가 되게 안터지네 터질 것처럼 돼있는데 아 나 진짜 이걸로 터뜨릴 수는 없잖아 지금 이쪽으로 내려갈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야죠 깔끔하죠? 지지각 어후 아슬아슬하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